빠방 하이! 짱구는 못말려 2대 비주얼! 원장선생님 그리고 흑곰! 이 둘 패 있으면 조폭도 씹어먹죠? 원장선생님 키가 191cm인데요 흑곰키는 원장선생님보다 더 크죠? 아무리 못해도 193cm로 추정됩니다 애들이 봤을 땐 이런 느낌이겠네요 첫 등장 때 괜히 애들이 쫄아서 도망간 게 아닙니다 딱 차려입은 정장 때문에 무서워 보이는 건 아닐까요? 이게 흑곰의 사복 패션! 네, 그냥 무서운 걸로 소름 돋는 건 외모뿐만이 아닌데요 등장 초기에 있는 유치원에서 흡연을 하기도 했죠 거기에 총까지! 물론 이건 물총입니다 그래도 후덜덜하네요 이보다 소름 돋는 비밀들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흑곰이 단순한 수지 보디가드냐고요? 아닙니다! 사실상 보호자나 마찬가지인데요 평소에도 리무진을 직접 운전해 유치원까지 데려다주고 24시간 365일 수지에게 착붙 보호하죠 문제는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스케줄 관리, 수지 전용 화장실 관리, 수지의 첫 심부름 관리, 강아지 입양, 리얼 소꿉놀이 세트장 설치 등 잡일에 심지어 포크비 코스프레까지 해서 짱구 납치까지 온갖 잡일과 허드렛일을 다하죠 가끔은 어당으로 보여도 세계적인 보좌의 외동딸을 1대1 전담막하는 경원이므로 여러 방면에서 상당한 실력자입니다 주특기는 은신으로 주로 유치원 하단 풀숲에 은폐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 구해주는데요 덕분에 수지는 털끝 하나 다친 적이 없죠 수지의 첫 심부름 편과 꼬부기를 찾아라 편에서는 대규모의 경호부대를 이끄는 팀장급으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지에게는 거의 착지당합니다 선글라스에 얼룩이 조금 묻었다고 간식 방향갱에서 밤을 빼고 준다고 하질 않나 자기 다시마 젤리를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해고하기도 하죠 사실 독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건데 말이죠 가끔 적성에 안 맞는다며 심세한탄을 하긴 하지만 연봉은 최소 10억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할리우드 스타 브래드 피트의 경호원 연봉이 10억 만수로 경호원 연봉도 개인당 10억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그의 경호 비용은 연 200억이 넘는다 하죠 이사한다고 하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할 정도의 세계적 각부의 외동딸 수지의 클래스를 감안했을 때 흑곰의 연봉도 최소 10억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냥 열심히 모셔야겠네요 흑곰이 쉽게 수지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높은 연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지에게 책 잡힌 게 많아서 그런데요 수지 집에 피해를 입힌 금액만 몇 억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베팅 연습하다가 동상을 부시질 않나 서재에 있는 도자기를 깨트리질 않나 마당에 있는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질 않나 사슴 장식을 부숴버리질 않나 동상도 비싼 건 몇 억대 도자기도 몇 천만원대 하는 걸 보면 피해액만 억대가 넘어가는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응접실에 있던 고대갑옷을 몰래 입어보기도 하고 할머니가 아끼는 페르시안 고양이를 밟기도 했습니다 예전엔 캠코더로 요즘엔 아이패드로 시대의 발전에 발맞춰 매번 걸리죠 손에 닿는 건 다 부서지는데 찐 경우원 맞는 것 같네요 짱구는 못 말려 4대 공식 커플 나미리 이현우 커플 박살 커플 짱쩔 커플 그리고 흑주 커플 이 둘의 썸은 일찌감치 시작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서로 호감이었던 건 아닌데요 무서운 걸 싫어해서 원장 선생님을 맨날 봐도 하들짝 놀라는 찬주 선생님 여기에 더 무섭게 생긴 흑곰까지 합세하니 좋아할 리가 없죠 심지어 유치원 안에서 담배 피는 것까지 딱 걸려서 거의 증오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하루는 원생 중 한 명이 나무 위에 올라가 위기에 처하는데 차은주 선생님은 몸을 던져 아이를 구해주는 흑곰의 모습을 보고 설렘의 감정을 느낍니다 소심함을 못 이기고 유치원을 그만두려는 차은주 선생님에게 흑곰이 그만두지 말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썸이 시작되죠 문제는 둘 다 소심 끝판왕이라 몇 달 동안 진도가 나가질 않는다는 건데요 짱방 짝사랑을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쩔어주시죠 흑곰이 추위 타는 걸 보고 목도리를 몰래 짜놓고는 소심해서 선물로 주지도 못하고요 아 이게 뭔가요 유치원 학습편에서는 발코니에서 이 둘이 같이 밤을 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이후로는 아직까지 둘 사이 에피소드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떡잎 유치원엔 사실 2층이 없는데 이 둘이 귀신에 홀려 멀어졌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여기엔 애니에는 등장하지 않는 원작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차은주 선생님이 흑곰에게 반한 게 아니라 닌자 뺨치는 경호 능력에 반한 거였죠 그걸 알게 된 흑곰은 여자는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하며 그대로 썸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다시 러브라인으로 나와주라 흑곰과 차은주 선생님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흑곰의 특유 취향! 우리의 갓곰은 떡잎 유치원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면 맨날 구해주죠 한 번은 유리가 다쳤을 때 흑곰이 치료를 해줍니다 금사빠 유리는 그 자리에서 한눈에 반하고 짱구에게 러브레터를 배달시키는데요 이게 웬걸?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질하는 거죠 짱구가 준 줄 알고 이상하게 심쿵한 흑곰! 마성의 짱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꽃배달까지 이 콤보로 흑곰의 마음은 혼비백산이 됩니다 물론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며 마무리되고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지만 최근에 특유 취향이 의심 가는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수지가 어쩌다 아이돌 헬시보이 팬미팅에 가게 되는데요 흑곰이 아이돌 헬시보이 멤버 이상진의 덕후였습니다 장덕후도 아니고 완전 찐덕후여 알고보니 회사 돈으로 CD 사고 덕질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진을 실물로 영접하면서 귀까지 빨개지면서 설레하는데요 더만 무섭나요? 수지가 콘서트에서 깽판만 안 쳤어도 끝까지 보고 가는 건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흑곰 의심해볼만 하네요 흑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제자리인 선글라스 사실 선글라스가 아니라 그냥 눈이 아닐까 하는 킥리적 갓심 귀랑 연결되는 부분도 없어서 더 의심스러운데요 하루는 흑곰의 생얼이 궁금한 떡잎말 방범대가 선글라스 벗기기 대작전을 펼치는데 실패! 실패! 마지막엔 가까스로 성공하나 했더니 그 짧은 순간에 예비 선글라스로 갈아꼈죠 심지어 이 선글라스에는 야간 투시 기능까지 듭니다 선글라스를 벗으라는 수제 명령도 무시하는데요 왜 이렇게 선글라스에 집착하는 궁금했는데 경호원은 신분이 노출되면 안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흑곰의 생얼을 본 사람은 아직까지 차은수 선생님밖에 없는데 선글라스를 벗은 모습은 꽤나 미남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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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 이렇게 음... 은근 뭐든 잘 어울리네요 완결되기 전에 생얼 공개 한번 가주세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수지네 집 사업이 쫄딱 망한 적이 있었죠 그때도 누더기 옷을 입고 자전거로 수지를 보좌하는가 하면 다시마 젤리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다 억울하게 잘렸을 때도 계속 주변을 감시하며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흑곰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정말 든든할 것 같네요 마무리!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실 것 조정석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실 것 조정석